손들이 봐봐 좀 막 그 정신 살 까놓고 그러고 응? 살 까놓고 그러고 사스불 티놓고 왔냐? 왜 이렇게 급해? 개그는 너무 늙었어 슈가! 아니 형 좀 그만해요 눈치껏 가만히 있어야지 눈치껏 가만히 있어야지 만화 깨봤네 뭔 예술한다고 너네가 임마 그냥 해 아유 그럼 집에 가요 그냥 기민이 못 맞춘다니까 사 사 사 사 사 삼 할아버지 머리 아줌마 머리 아줌마 머리 죽으시오 아니 내가 먹어보라 했잖아 왼쪽만 먹어봐 형 우리 화 안내기로 의 안삼용했지 자 티모커 티모커 니가 좀 들어가있어 아줌마 야 야 자 마지막으로 제가 딱 깔끔하게 몸비로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하하 하하하